여성과 가볼게요 이름이 엘사야? 혜수 아니고? 아빠 이름이 크리스토퍼야 뭔지 알아? 왜 아빠 이름이 크리스토퍼야? 디에고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응 누가? 크리스토퍼가? 거기에서 내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응, 거기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알겠어 아빠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토퍼 언제 바뀌었어? 크리스토퍼로? 디에고인 줄 알았는데? 디에고 미할로비치 그거 아니었어? 이름이? 아니 헉 그러면 엄마 이름은 뭐예요? 어, 쥬그리부 쥬그리부? 엄마 이름 윤아영 아니었어요? 제니나 아니었어요? 헉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어, 파프키스 아니, 혜수 이름이 뭐냐고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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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크리스토퍼인지는 인 줄 알았네? 크리스토퍼는 아, 나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응 응 크리스토퍼는 응 원자님이라서 응 응 응 스토퍽 에, 에 그 사슴 이름이 스노우레트야 눈이 있어 두개나 맞았어 그리고 입도 있고 맞았어 코도 있어 응 코도 없는 사슴이야 코는 있는 사슴이지 코 없는 사슴은 코를 숨을 못 쉬잖아 그래서 그러면 눈사람 이름은 뭐예요? 어 올라프 올라프는 근데 나는 올라프 근데 나는 그냥 올라프 인형이 있는데 잊어먹었어 헉 헬스 잊어먹었어? 네 헬스 아니잖아 엘사잖아 알았어 엘사 올라프 인형 잊어먹었어? 응 엘사는 공주님이야 여왕님이야 응 올라프는 아니 엘사는 공주님이에요 여왕님이에요 응 여왕님 엄마 여왕님은 엄마가 엄마 아빠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근데 헬스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주님이에요 여왕님이에요 여왕님 공주님이지 아니야 여왕님 그럼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가 근데 그냥 언니잖아 쟨 내 언니로 물속에 있잖아 여기 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헬스는 여왕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헬스는 언니야 알았어 여기서 있는 언니는 응 아니고 여기서 있는 언니는 엘사야 아 엘처럼 오 맞았어요 근데 여왕님이 아니야 여왕님이 아니지? 응 여왕님은 엄마 아빠가 없어야지 여왕님이지? 응 우린 모두 나랑 쟤들이랑 언니야 뭔지 알아? 왜냐면 우리는 응 이 응 응 응 눈에 있는 어 언니들이라서 응 알겠어요